20년 뚝심이 꽃피일 시기일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을 담은 기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우주통신기업 제노코가 수주 대박 행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노코는 위성 본체와 탑재체, 위성지상국 등에 필요한 통신 부품을 개발합니다. 올해 1분기 수주 잔고는 97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3% 증가했습니다. 위성통신에서 338억 원, 지상시험 지원장비 231억 원, 방위산업 핵심부품 225억 원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사상 최대 수주 달성이 기대됩니다. 제노코는 올해 예상 수주 실적을 1,200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최대 수주 실적에 기반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위성통신 분야가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수주 금액이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 자체를 1,000억 원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노코의 주문이 가파르게 늘어난 건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입니다. 개청 이후 우주항공 기업들 일감도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불량률이 제로에 가까운 제품 경쟁력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제노코는 국내외 고객사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보잉, 에어버스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는 여러 회사들에서 품질 평가를 받으면 밑바닥에서 놀았어요. 전 직원이 품질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프로세스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이런 일을 해야만 돌파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제노코 제품이 위성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는 제노코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헤리티지라고 해요. 회사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초서형 위성 사업을 점찍었습니다. 지난달엔 하나 시스템과 저개도 통신위성 양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에서 제노코는 빈포밍 기술 기반, 무선 주파수 송수신 조립체를 개발합니다. 저개도 통신위성에 탑재돼 지상과 통신하는 장치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저희가 전쟁 중인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실제 초서형 위성, 싸위성이라든지 예를 들어 통신위성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면 방위산업 쪽이라든지 혹은 민간 분야에서도 위성통신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성장세입니다. 지난해 제노코 매출액은 전년 대비 8.7% 늘어난 5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제품 개발 비용 지출로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사업 개선으로 충당급 환입이 진행되면 영업이익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노코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이어 다음 성장 모멘텀으로 다양한 기술 확보를 꼽았습니다. 넓은 이유는 나중에 혁신 제품을 찾아서 우리와 할 때는 이것이 스마트폰같이 그러한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우위성에 다른 기술을 접목해서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때에 우리한테는 그보다 큰 모멘텀은 올 수 없다. 기업의 노력으로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